힘든 방송을 한번 뽑아 어디서 나와 민망했어 재미없었어 나도 왜 그랬어 나 진짜 오늘 나 우리 황민이 삐졌다 삐기면서 잘 뻔했어 우리 황민이 삐졌다 어떡하냐 아니야 너 재미있었어 나와 빨리 나와 나 치료수 먹고 싶어 아니 너 나와 집에 가서 두 개 먹어 두 개 사줄게 두 개 두 개 잘 먹었어 두 개랑 두 개랑 콜라 콜라 그럼 떡볶이도 사줄게 2인분 먹어 야 단날 밥을 밥을 다 먹잖아 아니야 오징어 튀김볼 먹는다고 나 나왔대 나 나왔대 네 이제 얼른 가겠습니다 오늘 진짜 재미없었어요 아니야 이따 출러스 먹자 오늘 진짜 핵무제 방송 망했어 라이큰 방송하면 안돼 아니야 출러스 먹자 네 네 네 네